수산생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을 위해서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진균 등 다양한 병원성 위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수산실병의 진단, 치료, 그리고 예방을 위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산실병관리사 면허를 취득한 인재들은 수산생물에 대한 병원이라 할 수 있는 수산실병관리원을 개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해양수산청, 수해양관련연구소, 그리고 아쿠아리움, 제약회사, 사료회사, 양식현장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공부와 연구를 하고 싶다면 대학원에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수산생명과학개론, 일반생물학 등의 교과과목을 통해 기초를 다지고 실습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은 후 바이러스학, 어병세균학 등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수산질병에 대해 공부합니다. 이후 심화전공을 통해 학문을 쌓으며 생리활성물질론, 기능성식품학, 천연물화학과 같은 전공 교과목을 통해 해양생물 자원에 유용한 물질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해양바이오에 대해 공부합니다. 바다에 존재하는 다양한 해양생물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배울 수 있고 또 과학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동시에 배울 수 있습니다. 수산질병관리사 시험을 보려면 우리과를 졸업해야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생물에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수산생물에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학생이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수산생명에 관심이 있는 학생에게 수산생명의학 전공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다음에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